소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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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띠를 주세요 지금 없는 버전 먼저 머리띠 좀 보여주세요 들고 있어요 지금 뭐 호수 뭐해야 되지? 뭐해요? 둘이 한창을 사귀고 있어요 아주 친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자 갑니다 액션 빨리 위 체크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보라 탑시다 자, 보라트 그러면. 보라트. 2, 1, 체크하트. 엽사, 엽사. 하나 더 사면? 알겠어. 엽사. 엽사 해야 돼. 알겠어. 엽사 해야 돼, 여기부터 갑시다. 진짜 약간 존댓말로 두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. 하이큐! 자, 웃기 사진. 응. 진짜 해야 돼요? 응. 오케이. 3, 2, 1, 체크하트. 커트, 오케이. 안 했지? 엽사야 돼, 이... 아, 오케이. 다음 시행이요. 10, 2, 1. 알고 있었지. 그럴 거 알고 있었잖아. 알고 있었지. 너의 뻔한 속내. 이거 엄청 미끄럽다. 미래 이거 넘어지겠는데? 아, 그러니까요. 가시게요. 가. 어, 미래 나왔다. 와. 어, 더워. 그래, Says 너 잘 탄다며. 이게 너 어릴 때는 무서움도 없고 그냥쟤. 그러게 탔겠지? 아니면 여기 옆에 조금만 타고 볼래요? 한 명 타봐. 아, 괜찮습니다. 대사가 다 끝나고 뭐지? 잘졌으면 말고 가고 조금 먼저 갈라니까. 설정했죠. 그럴 때 나이터 봐봐. 그럴 리가는 없겠죠? 어, 그럴 리가. 어, 그럴 리가. 안 넘어져. 할머니, 아, 너무 좋아하는데 contact. 오오오오오오오오. 아, 좋아. 오오오오오오오. 멈추려고요? 멈추려고요? 멈추려고요. 들어야 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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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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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오! 어머! 어머! 어머, 정말 사람들이 키게 되네요. 선호하시면 연기 없으시겠네. 연기도 잘하시고. 배우가 꾸미셨나.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. 예, 그럼 가세요. 오! 예! 응! 여기! 가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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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esn't he? 아! 너 저 뒤에 갈 건가요? 앞머리가 안 흔들리고 뒷머리가 안 흔들려. 바람은 엄청나게 많이 안 불어도 내가 하도 흔들어가지고. 한 번만에 살짝만. 이게 낫다. 아까보다 이게 낫다. 왜냐면 아까 눈을 너무 계속 감고 있었어요. 샹드릴랄랄라. 한 좀 더 주세요. 여기서 예약하는 걸로? 네. 네. 답답 드립니다. 답답 드립니다. 걱정 마. 진짜 찐 마사지 해준다는 느낌 보다는 그냥. 어찌구 찐 마사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. 아 알겠습니다. 좋아 좋아. 잘 쪄주세요. 예쁘게. 여기다. 어서 시절해. 현명아 걱정할 필요 없어. 여기 거 내가 다 사줄게. 오래 살겠네. 감독님. 네? 떤은 지금 강도 한번 봐주세요. 이거 좀 더. 네. 다이케. 이거 걸려요. 아 진짜 웃겨 죽겠어, 정말. 아니요, 앞에서, 앞에서 이러고 있어봐. 알았어, 알았어. 아, 진짜 웃겨 죽겠어, 정말. 그 왜 제발 죽겠는데, 출발이 지금? 한쪽. 아, 진짜 신기하다, 이거. 이걸 입고? 네. 한번 해볼까, 아까 한 거? 안녕. 안녕하십니까. 김 사장님하고 무서운데 다 오셨어요. 무슨 춤을 춰야 되겠어요? 그냥 추고 싶으면 좋지. 잘 춰고도 돼요. 뭐로 춰야 잘 춰고. 이거는 그냥 이렇게 춰고. 너무 고퀄인데 이거? 너무 웃기다. 새뼈이가 갈 수 없는 길인데 이거? 여기 서기 컷. 어떻게 해야 되지? 태풍이 줄어서 이쪽으로 하면 잘 춰. 너무 웃기다. 너무 웃기다. 너무 웃기다. 너무 웃기다. 너무 웃기다. 너무 웃기다. 너겟 굽는 이모 한 명 계셔야 돼요. 네? 너겟 굽는 이모 한 명 계셔야 돼요. 춤을 춰는데. 춤을 춰는데. 오 고맙습니다. 한 명이 솔 of the 就ck! 여기서 이렇게 쑥 들어가세요. 네. 기억나? 옛날에 어느 벤트걸이 어느 4번 타자 꼬시를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율동도 있나? 가볍게. 나 춤춰줄게? 아니요. 아 오빠 웃기면 안 되는데. 오빠 중요하시는데. 1루트. 집에 가자. 이렇게 해서. 이 방향으로? 이 방향. 이제 가자. 사선사선해서 키스를 하고 옛날에 어느 벤트걸이 어느 4번 타자 꼬시를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. 멀리서 보면 되게 웃길 거야. 되게 이걸 계속 듣고 있어야 돼 이렇게? 이곳에 노래는 이쁜다. 은채와 은채가 도착한 기술을 한 번 더 Druckeg pip기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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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다.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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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比음으로 다시 가요? 네 여기서 이제 너 노래방으로 연결되는 건가요? 배우가 헬타워 그대 모습을 보면서 X2 각종 타이틀 애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각종 타이틀 애도 해주세요